65세 이상 노년층의 약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리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는데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암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달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적정량의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의 예방법과 관리법, 백일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일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요즘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여러 개 함께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뇌혈관질환, 또 암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대리대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일세 프로포즈 주치의이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5명 중에 1명, 또 65세 이상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결과를 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흔한 건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대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면 훨씬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에다가 에너지원, 즉 먹는 거를 얘기하고요. 에너지원을 섭취해서 그런 것들이 장기가 잘 사용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남은 불필요한 것들은 노폐물로 몸 바깥으로 빼내는 과정. 이 과정이 대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서 보통은 지방이 많이 남아서 이상지질혈증, 즉 중성지방이 높아진다든가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혈당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복부 빈망과 함께 5개 중에서 3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지질혈증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몸의 나쁜 지방 수치는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른 질환, 나쁜 질환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특히 대사증후군인 병이 있으면 뇌나 심장에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높아지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질환의 위험성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2배 정도 증가해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남성은 한 1.7배, 여성은 한 1.5배 남성들이 무리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증가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지방이 쌓이거나 당이 쌓이거나 이러는 거기 때문에 혈관만 나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암이나 감염으로 인한 총 사망 위험도 약 2.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암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겁이 덜컥 나는데 암의 위험성이 그 정도 많이 높아지나요? 암 발생 위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약 1.6배, 여성은 약 2.7배 정도 증가합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더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체력이 좀 더 낮아요.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한꺼번에 내놓은 논문에 의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간암이라든가 또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이나 아니면 폐경기 이후에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 체장암을 높인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위험성이 더 높네요. 실제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혈당이나 혈압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딱 보고 기준점보다 조금 높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의 정확한 수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학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한꺼번에 있으면 이미 진단받았으면 그런 것들이 3개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에 속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이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5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질환의 진단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복부 비만 기준을 보면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은 좀 더 체중이 많이 나가고 크기가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 같은 경우에는 85cm 이상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허리둘레라고 하면 이렇게 배꼽둘레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경우에 허리둘레는 갈비뼈하고 골반에 제일 튀어나온, 옆으로 튀어나온 부위 사이의 중간 부분에 속해서요. 일반적으로 배꼽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복부 비만 기준은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둘레 잰다 그러면 힘을 바짝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재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괜찮은 건가요? 조금 편안하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재시하고 그러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근력이 꽤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회복이 됐을 때는 배가 쑥 들어갔다가 낮에 막 일하시면 헛배가 나오시면 배가 많이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헛배 나오신 기준은 아니고 아침 기준을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의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혈압 수치보다는 좀 낮게 위에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mmHg보다 높으면 또 아래 이왕기 혈압 같으면 85mmHg 이상이 되거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허리둘레하고 혈압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 또 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혈당 수치요. 혈당. 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뇨라고 하는 기준은 126mg per deciliter 이상이고요. 그 이전에 잡으니까 100mg per deciliter 이상이 되면 혈당 이상에 속하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당뇨로 약물을 드시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성지방은 150mg per deciliter 이상 또는 약을 먹을 때 아니면 좋은 이로운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40mg per deciliter보다 떨어질 때 여자는 50mg per deciliter보다 더 낮을 때입니다. 여자가 원래 좋은 콜레스테롤 조금 더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영향으로 조금 높아요. 그래서 기준치가 남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걸린 분들은 역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대사증후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위험성이 더 높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사증후군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산물들이 몸에 많이 불필요한 게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기본적인 원인은 생활습관, 먹는 거하고 활동의 균형, 이런 거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짠 것을 먹으면 올라가는 게 혈압이죠. 지나치게 짠 것을 드시는 경우 또 몸에 지방이 지나치게 남는 경우는 기름진 음식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경우 또 혈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 거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경우 그래서 음식 종류도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에 있는 생활이 움직임이 더 적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운동을 하시는 시간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스트레스도 대사증후군하고 연관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아도 이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체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복부 비만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발동되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거든요. 그럼 혈관도 수축시키고 혈압도 높이게 되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제가 생활습관병이 대명사거든요. 하도 잘 되지, 짠 음식 좋아하지. 큰일 났네요. 의사선생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좀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대사증후군이 걸린 사람들이 생활습관병이 걸렸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잘 관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제 경우는 또 식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식습관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젊은 층과 연세드신 층이 조금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많이 앉아있는 거, 선생님도 아무래도 앉아서 하실 때 있고 또 수술하실 때 있고 그래서 일정한 활동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몸은 움직일 때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바쁘고 그럼 아침을 걸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시간이 될 때 많이 먹어서 폭식과 절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오전에 부족했다가 저녁에 것을 많이 쌓게 되면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 또 잠을 좀 잘 못 자게 되면서 그런 요인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연세드신 분들은 조금 패턴이 달라서 시간들이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런 반면에 중간에 식사 같은 거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될 필요가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드시고 활동이 조금 적으니까 조금 배가 더부룩하시면 가볍게 점심 드신다거나 이렇게 식사를 조금 제대로 안 하시고 걸으시거나 식사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힘이 떨어지고 움직임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부들 같은 경우에 집에 식구들 없으면 사실 제대로 밥 차려 먹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고 있으면 고구마 하면 고구마, 떡이면 떡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르신들은 과일이나 떡 같은 거 이런 걸로 식사하시는 거, 고구마로 식사를 하시는 거 하고요. 젊은 주부들은 바깥에서 케이크라든가 무슨 그런 약간 빵과 과자류 이런 거 섭취를 하고 제대로 식사를 고르게 안 하시는 거, 이게 음식 종류로는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백질 식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외국은 사실은 고기를 위주로, 동물성 식품을 위주로 식사를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채식 같은 식사를 하시거든요. 밥 위주이요? 그렇죠. 밥, 국, 김치요. 그래서 거기에 육류가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생선유가 들어가서 열량을 주는 성분들이 조금 좀 들어가게 되면 또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또 생활을 하시기에 좀 각성을 하시고 잘 행동하시고 운동하시기에 도움을 주는 영향도 있어서 요즘 어르신들의 식사에서는 사실 밥을 제대로 드신다면 고기나 생선유 같은 단백질을 강화하는 게 한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이 심장 폐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혈관이 우선 첫 번째 저희가 관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는 걷기, 달리기, 수영이라든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런 운동을 조금 가볍게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이후에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조금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여력이 되시면 근력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허리둘레를 줄여라, 또 체중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식사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식사량을 확 줄이면 건강에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배가 나와서 밥을 줄였다 얘기를 하세요. 또 하나가 탄수화물이 나쁘다 그래서 밥을 줄였다 하실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사실 밥을 끼니당 반 공기 아래로 줄이면 몸은 근육을 연료로 빼서 쓰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했었어도 운동에 의해서 염증이 좀 생기거든요. 그거를 고치는데 먹지를 않으면, 식사량이 너무 적으면 몸속에 있는 근육을 끌어냈습니다. 근육에 있는 단백질하고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끼니마다 드시는 식사량을 적어도 반 공기 이상, 어느 정도 활동이 있으시면 3분의 2 공기 정도는 꼭 유지하시라고 그러고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냥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을 하셨어도 가만히 오후에 지내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방이 늙게 되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는 드셔야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또 간식으로 빵, 떡, 옥수수, 고구마 이런 걸 드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보통 밥 양을 줄이고 나면 나 밥은 조금 먹었어 하면서 안심하면서 그렇게 간식에 또 손이 가더라고요. 아니, 유수미 아나운서가 제일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도 있고요. 밥 양은 줄이는 반면에 운동은 또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있어요. 소식하고 운동하려고. 그러면 몸속에는 지방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움직이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은 한 반나절 쓸 거를 간에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만 자꾸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꾸 단 거를 자꾸 찾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중간 간식이 자꾸 늘게 됩니다. 그럼 살은 언제 빼나요? 아무리 운동을 웬만큼 해도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안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맞는데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아침 점심에 식사를 조금 적게 드시면 장기가 이미 조금 노화했기 때문에 몸이 자꾸 의욕이 없어지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줄이기보다는 중간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생선에 함유된 기름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많이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를 마시면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유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신 분 계셨는데 실제로 우유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까? 네, 맞습니다. 우유에 있는 칼림 성분이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칼슘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에서 지방산 흡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유에 있는 유 단백들이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우유는 전반적으로 대사증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지방이 많은 그냥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를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만을 초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유 이외에 사실은 칼림이 높은 게 채소 성분이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도 칼림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줍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그 자체가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지방을 흡수를 막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은 그릇 하나 정도 끼니마다 찻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채소류를 다른 음식과 같이 반찬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유하고 채소가 뼈 관절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데 보통은 잘 챙겨 드시라고 하면 잘 챙겨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도 드시고 또 영양제도 많이 드시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중의 칼림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칼림이 높아지면 우리가 심장병 중에 3대 질환 중에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이라고 띠게 되면 그게 나중에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유나 채소를 너무 과하게 드시는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느냐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 그 다음 몇 끼니마다 채소를 작은 접시로 한 접시 정도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고기를 같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반찬에 그러면 고기는 안 드시다 드시면 소화 흡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양의 그런 채소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소 훨씬 많이 먹어야 되네요. 아무튼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류 기름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보통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라는 얘기하는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질환이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은 확실히 몸에 들어가면 지방으로밖에 안 쓰이거든요. 탄수화물은 많았을 때만 지방으로 되는데 지방은 무조건 지방이 돼요. 그래서 움직여서 빼 쓰지 않으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선을 드시더라도 끼니당 한 토막 정도 그 정도 이상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오일로 따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아야 하루에 작은 스푼으로 한 두 스푼 정도지 그거를 따로 이렇게 마시시거나 그러시면 사실은 저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오메가3나 오메가6 지방산이 좋다 그래서 들기름 그런 거를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밥 숟가락으로 그거 몇 개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한 200까지도 올라가요. 자기 원래 수치에. 그래서 열량이 높다는 거는 간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많이 먹어도. 이것도 많이 먹으면 지방이기 때문에 열량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요즘은 혈압이나 혈당을 집에서 수시로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체크할 때에 혹시 주의점이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혈압계 자체의 두께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좀 더 큰 거 적게 나가시면 좀 더 작은 거를 하셔야 그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압계의 높이가 자기 심장 정도 되게 재시는 게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막 다니시다가도 적어도 가만히 있다가는 5분 정도 편안하게 계셔야 되고 막 다녀오신 데는 한 20분 정도 조금 안정하시다가 재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시고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등을 기대고 혈압을 재셔야 돼요. 팔을 넣고 등을 의자에 기대고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를 맞춰서 좀 잘 재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아침 혈압이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혈압 이렇게 비교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이 자꾸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해요. 혈압 질때 보통 팔을 집어넣는 데다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수그리고 재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편안하게 재는 게 중요하다는 참고하시고요. 그럼 혈당 측정할 때도 저희가 뭐 조심할 게 있나요? 네. 혈당은 아무래도 손을 아래로 놓으시고 피를 뽑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게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아무래도 적어서요. 그리고 이제 혈당을 측정하시면 병원에서 측정하신 혈당과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재시는 건 모세혈관 혈액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재는 혈액은 정맥혈이라서 차이가 원래 나요. 그러니까 집의 거와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옳을 것 같은데 기계마다 조금 달라서 10이 낮게 나오는 것도 있고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걸 좀 저희가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네. 대사증후군은 사실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모든 대사와 관련된 것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혈액이 나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좀 더 높아지고요. 요즘은 젊은 층들도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손자, 손녀분이랑 같이 모든 생활습품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같이 조절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이 뇌혈관 질환이나 또 심장혈관 질환, 또 암의 위험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대사증후군 예방하시고 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